중고가 네 안녕하세요 중고가선생 이성열입니다 문법 이런거 보다는 회화 위주로 가르칠거구요 말 안들으면 전 다 벌세울겁니다 나는 제가 도이드에서 말해줬지만 내가 독풍예소개신단다 말한다 신선이 높아요? 난 내가 독풍예소개신단다 난 내가 독풍예소개신단다 내 수업방식은 나중에 정고 살고리 되잖아 나중에 더 얻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하세요 고마워 고마워 고맙죠 성년이는 중국어를 잘하기보다 자신의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가장 나이로 한 번 물어요 일어나 일어나 내가 이런 중국어를 가장 잘한다고 들었어 내가 네 성년이 읽어라 성년이 읽어라 정신이 읽어라 두개요 일어나 일어나 네 미지아오 정놈이 잊지 미지아오 정놈이 잊지 왜 또 다른거 저요 뭐야 이름이 뭔가요 여하산 여하산 나 왜 이게 잘하는거에요 왜 전 다했지 않아요 나 왜 안해 네 선생님 약하세요 네 네 근데 그냥 중국이 나가면 말로만 할 수 있는데요 손가락으로 이긴 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중값으로 달라 1,2,3,4 여기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거고 중국 가서 이제다가 이건 아니야 이거 이거 중국 가보셨어요? 중국 가보셨어요? 안보셨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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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에서 먹는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가 중국 가보셨던거 맞지? 응 정놈이 형 정놈이 형 하하하하 터치인가요? 올라가 진짜 올라가요 진짜 올라가요 진짜 올라가요 뭐야 장현이 먼저 못 주무실거 같은데 하하하하 그래? 올라가요 하하하하 같은 방이에요 정놈이 형 그만하고 이제 대충 이제 설명할게 네 대충 1이지 어떻게 이거? 1 1 2 2 잘했어 아니 어떻게 이게 1이 2가 되나? 왜 이게 2가 되냐고? 네 선생님 이게 기원인지 이게 이거 아니에요 아 몰라 너 어디 다 드셨어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인정하시네요 외 puls 아는 ellas 쓰예 들ㅈ 우리 시대 어묵